업비트는 K-뱅크 그리고 코빗은 친한은행, 빗섬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면서 각 은행들은 제휴를 통해서 신규 고객들의 유치는 물론이고 또 수수료의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은행 외에는 추가적인 제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또 수익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부 암호화폐가 이미 제도권의 편입배에 수순을 밟고 있고 또 고객의 편의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낸 수수료는 더 늘었는데요. 특히 케이뱅크는 어피트의 수수료 수익과 또 고객의 유치에 따른 수신 규모의 확보 등으로 출범 4년 만에 연간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은행들이 여전히 실명 계좌의 제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확보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의 수익을 얻더라도 리스크 대비해서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를 사이에서는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특정 은행의 계좌를 무조건 생성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